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은 이하경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지만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가장 낮은 기온 보인 철원은 영하 11.9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 4도, 강릉 9도, 전주 6도, 광주와 대구 7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면서 추위는 살짝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